성경, 좋은 아침 아, 늦었어 너무 등교하자마자 이렇게 엎드려 자냐? 아, 안 자 아니, 뭐 똥 마려? 야 음, 어쩌냐 너 왜 그래? 너 어디 아파? 아니, 아니, 알겠지 야, 매점 갔었어? 아니, 매점 가자 지금 빨리 아, 쪼! 왜 그래? 하, 나 피곤해서 그런데 아내끼리 좀 이따 오면 안 될까? 야, 너, 너 어, 어디, 어디가? 화장실 야, 너 야, 야 조용히 좀 아 뭐야 뭐요? 야 오늘 체육고 안 챙겨온 사람 벌점이래 아 뭐.. 체육고 나 없는데 빨리 비교해 괜찮아? 응 이거 이게 뭐야? 아 혹시 몰라서 점심시간에 나가서 사왔어 고마워 그.. 체육쌤한테는 내가 말해놓을 테니까 너 보건실에서 좀 쉬고 있어 아 이거는 너 혹시 배 아플 때 좀 따뜻한 게 좋을 거 같아서 앞에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따뜻한 거 마시면 좋을 거 같아서 응 지금 약이랑 같이 먹을래? 응 야 너 짱 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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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